어? 아 형님 자... 아 형님 자... 우아아... 자... 들어가들어와 정관장 들어와 아 정관장 들어와 아이고... 야 여기... 여기가 전통 노화다야 아 그러니까 제가... 왼손잡이니까 제가 야... 어... 괜찮겠어? 어... 어때? 황홀하지 좋네요 황홀하지 여기가 로바다야키? 로바다야키 로바다야키 라는 거는 이로리라고 하는 화로 있잖아 화로 저 화로에서 직접 구운 해산물이라든가 고기라든가 꽃이라든가 약키니까? 그렇지 숯불로 해갖고 이게 로바다야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형식을 코노지라고 해 가다카나로 코 라고 쓰잖아 코 디귿자 비슷하잖아 네 디귿자 디귿자로 요렇게 얹어갖고 길다란 줄어로 여기다 갖다 주는 이게 이제 전통 로바다야키의 형식인 거야 요런 데가 옛날에는 요런 데가 많은데 요런 데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집이 엄청 오래된 집이야 아 그래요? 응 엄청 오래된다 분위기가 느껴지잖아 느낌이 좋아 그리고 아 이거 퇴근하고 이런데 와서 한 잔 먹기 너무 좋을 것 같다 셀러리 맨들 다 여기도 그렇고 야 근데 이 신선한 해물 그게 매일 들어오는 걸 거예요? 그쵸? 당연하죠 신선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 우와 아니 해산물도 그렇고 닭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다 있네요 그렇지 이게 로바 대학이라고 하는 자 그럼 우리 한 잔 살까? 좋죠? 아 오늘도 이제 시간도 이제 됐으니까 어떻게 생리추를 먼저 한잔 할까요? 생리추를 먼저 한잔 할까요? 실례합니다 남아도 2개 남아도 2개 대만 증권이라는 게 큰 생명HOFF 10omes 800mm 좀 글쩍, 차가운 거 twee 그다음에 반응 JOHNGOFF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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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장인줄 알아요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오똥시라고 하는거에요 우와 이게 두 사이즈요? 7사이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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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좋다 이번에는 일단 맥주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시키는거죠 아 그니까요 고맙습니다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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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를 갖다가 도망가 아니 한국은 원래 어른들하고 마셨을텐데 그거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싫네 아 그래요? 그럼 일본에서 건배를 했으면 눈을 마주치고 먹어야지 아 왜 내 얼굴이 그렇게 보기 싫어? 아니 이거 다 얼굴 보고 한다고요? 이거 더 불편한데? 아유 이렇게 보고서 아유 수고했어요 아 이게 더 불편한데 아 이거 아 정대로 오늘 맛있는걸 내가 한번 시켜줘볼게요 네 메뉴도 한번 아유 아유 저 또 추천메뉴로 가야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미세에서 이 가게에서 추천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네 이렇게 추천하는 것들 추천 이런 것들을 먼저 시켜먹는거야 가격은 어땠어요? 가격은 여기 착하지 추천 메뉴가 이런데 오면 이런데 오면 일단은 메뉴를 보기 전에 이 가게를 한번 쭉 둘러봐봐 형 저런데 봐봐 인기랭킹 뭐 이런게 있잖아 어 넘버와 넘버 넘버와 넘버 저런거 무조건 한번 시켜보는거라 난 원래 그냥 거야 tit왕 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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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넘버 원을 시켜봐야겠지? 네 그리고 이런 데 오면 딱 시켜야 될 게 뭐겠어? 가리비 그렇지 가리비 가리비 바타 가리비 바타 오 좋다 아이고 저 아귀에 큰 저 마? 야마이모라고 하는데 야마이모라고 하는데 야마이모로 아귀네 그리고 밖이 지금 추우니까 따뜻한 것도 하나 먹고 싶지 따뜻한 거 무조건 따뜻한 거 아게다시 토프 모이토스 아게다시 토프 모이토스 아게다시 토프 모이토스 사자에 토프 모이토스 아이고 저거 소자에 토피맛 아 우리 저거 소자 시켰어요 소자 시켰어요? 네 맛있겠다 맛있겠네 저거 옆에 사람들이 시켰는데 맛있는거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기에도 찌고나세요 찌고나요 찌고나요 스아자에 찌고나요 이제 두개요 네 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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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오 집에서 먹어야겠어 이거 walks 성공하잖아. 한 번 먹어보세요. 한 번 가볼까요? 아, 요거. 야, 맛있겠다. 진실의 미간. 마유. 아, 행복하다. 와, 맛있다. 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짜고. 어우, 이거 예술이... 대술이다. 와, 이 소스가 예술인데요? 아니, 이게 진짜 간장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짜진 않잖아. 나중에 이걸 한 쪽 좀 마셔보는 거야. 어, 그래요? 요 짭조르만. 이거는 나 여기다 이렇게 해서 먹고 싶다. 그렇지, 아이고. 우리는 정댕이가 먹을 줄 아네. 그쵸? 그러고 나서 이제 불까지로 하는데 이거 마시면 돼. 여기에 또 가리비 맞다 이렇게 그러면은 바다만 그냥 무지하게 넣어서 구워야 돼. 맞아, 맞아. 그러면 느끼해요. 아싸라면서에 맞잖아. 이게 가리비를 짭조름과 느끼함을 같이 잘... 그렇지. 그 버터 향을 살짝 내주면서 다시로 만든 간장의 향. 아, 좋네. 죽이지, 이거. 아니. 대박이지. 빨리 드세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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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. 이거는... 야마이모. 야마이모. 마. 아, 이거. 아, 이거. 나루에서 딱 보는 거야. 아, 좋다. 어디 한번 먹어보자. 어. 아. 마. 맛있다. 뮤신, 뮤신이. 뮤신, 뮤신. 어? 이거 뭐 평범할 것 같은데 맛있어요. 음. 왜요? 음. 나의 본연의 맛을 살짝 소금과 버터로 살짝만 이렇게 가미를 시켜놓은 거잖아. 이야. 아, 이거 별거 아닌데 맛있네. 근데 이 암반이 내가 하나 시킨 거를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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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했거든요. 우와. 나도. 이게 어디 갔나 있어, 순간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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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부장님. 죄송한데. 제가 까먹고. 사진을 못 찍었네. 아, 총 쏘러지. 그래. 아. 사진 같은 거 찍고 놀 나이야. 아. 네? 하하하하. 맛있어. 우와. 우와. 아, 좋다. 아, 좋은데요? 아, 한잔해. 아, 예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네. 우와, 이거? 이거는 여기만 살짝 띄는 거야, 그렇게. 오, 그렇게요? 위에 대가리만 이렇게 살짝 띄는 거예요. 아, 예쁘다. 아, 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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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. 위에 대가리만 이렇게 딱 띄는 거야. 와우 와우 죽이지? 뭐? 말도 안 걸네요 맛있다 이건 아 얘들이네 잠깐만요 아 진짜 탱글탱글 새우가 짜잘하면 맛있잖아 새우가 싱싱함이 있어가지고 딱 씹으니까 식감 자체가 탱글탱글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선한 거예요 와 이거 먹어볼까요? 이거 먹읍시다 아 이거 갈게요 갑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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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갈게요 갑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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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고소기 국물 마시는 거죠 으 예 으 아 아 으 으 으 으 마